3 3 으 으 아 아 죽여서 올해까지 그냥 잠자고 있어 갖고 시에 커매 간 큰 것이 이렇게 닦아 놓게 빛이 나고 이쁘네요. 진짜 이쁘죠?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좋은 호피가 짓을 못보고 땅속에서 묻어갖고 물속에서 묻어갖고 있어갖고 진짜 너무 이쁘죠? 완전 호랑이 색깔이죠? 아이고 힘들어 색깔이 너무 이쁘게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아름다운 색깔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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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이렇게 했답니다. 아주 예쁘고 잘생겼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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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